네? 주주총이요? 직원들이 메시 사장으로 뽑았다고 하세요. 그럼 그렇게 하세요. 은행에 알아봤더니 열흘 후에 결제해야 되는 거고. 그럼 우리 열흘 후에 구도? 유부장 그 새끼 낙달지래. 인건비도 못 주고 공장도 못 닫은 거 아니야? 이 개나 그 새끼. 정 사장한테 사죄하면 어음날 참 이뤄줄 테니까. 유부장 데려올 수 있겠나? 아, 깜짝이야. 구장님. 아, 진짜. 구장님 그런 건 아니고요. 꼭 모셔오겠습니다. 부숭하 masks